과일 좀 구해왔다. 우와! 완전 배꼽었는데. 고마워. 안녕. 너도 기절한 줄 알았는데, 밖엔 언제 나왔어?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난 거다. 쫓겨나? 누구한테서? 너, 뭐야. 방금 뭐가 날 밀었어. 내 말이 맞지? 수필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.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? 네, 고마워. 내 발음은 어떻게omination?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. 여기서 쓴 글어.